한국어를 잘 할 수 있습니까? 네, 한국어를 잘 할 수 있습니다. 영어도 잘 할 수 있습니까? 아니요, 영어는 잘 못합니다. 그럼 같이 연습해 볼까요?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? 네,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. 한국어 문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까? 아니요, 문서 작성을 좀 힘듭니다. 따라하세요.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? 네,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. 한국어 문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까? 아니요, 문서 작성은 좀 힘듭니다. 연습한 것을 영상으로 볼까요?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? 네,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. 한국어로 문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까? 아니요, 문서 작성은 좀 힘듭니다. 문서 작성은gt 문서 작성은 좀 힘듭니다. 문섭均